자 그럼 이번에 또 앵콜곡으로 한 곡 보내주시죠. 네. 트로트가 대세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트로트를 빼서 그냥 조금 같은 노래 좀 빠른 곡 보내드릴게요. 진달래꽃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 마야씨 노래? 네. 자 갑시다. 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날 떠나 행복한지 이제 기대한지 기대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귀념 뒤에 가렸는지 사랑의 아픔이 너무 커 되세요 등장 나보기가 연결로 하실때에는 바로 치고 이 봄에 들리오리나 영병의 역사 진만의 꿈 하루마다 이를 꾸미오리나 가시기 어렵고 이 끝을 사뿐히 지어만 꿈 없이 없어서 나보기가 연결로 하실때에는 죽어도 아닌 우릴 이유린다 내가 따라 바람들여 그 맘에 돌아오 그게 그냥 사랑하는지 나보기가 연결로 하실때에는 바로 치고 이 봄에 들리오리나 영병의 역사 진만의 꿈 하루마다 이를 꾸미오리나 가시기 어렵고 이 꽃은 사뿐히 지져받고 다시 없어서 나보기가 연결로 하실때에 죽어도 아닌 우릴 이유린다 나보기가 연결로 하실때에 죽어도 아닌 우릴 이유린다 나보기가 연결로 하실때에 죽어도 아닌 우릴 이유린다 감사합니다. 여러분 행복하시면 되세요.